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 저기서 옛날 사람들 살았대 가보자 저기 옛날 사람들 살았대 엄마 어디야? 엄마 빨리 구조해 엄마 엄마 이리 와 엄마 여기 사람이 살았던 물이 있어 진짜 또 그래 무슨 누가 맞는 것 같아 빨리 들어가 봐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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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조심해 바위가 떨어질지도 몰라 이선우 선수 지금 동굴 핵심부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 뭐가 있나요? 이제 그만 나오시죠 동굴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멋있다 여기에서 막 물속에 여기 물속이 진짜 많아질 것 같아 그래? 여기에는 진짜 똥살이 진짜 많아 그치? 겨울에 눈 덮인 저 풍경 선희야 또 멋있지 않니? 또 멋있지 않니? 또 멋있지 않니? 그냥 놀아줌 멋지게 인데시 하트 와 바다 비쌌어 색깔 봐 색깔 야 빠지 마라 빠지면 안 돼 흠 신발에 물에 안 들어간게 물 색깔 봐서 내 어깨 어깨 오 절 수팅이 된 것 내가 밥만 먹으면 안 좋아 부대찌개 부대찌개 요새가 조금 전통 여기가 아이가 우리 부대찌개 다 배운 아멘 아멘